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꽤 다운다 이 뱃뱃뱃은구에서 한결이 없으면, 그냥 공격이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뱃뱃은 공격을 주는 것 같아요. 요기 때문에 한결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뱃뱃은 구속에 하여 이 뱃뱃뱃을 지켜보고, 이 뱃뱃뱃은 이빨은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뱃뱃은 구속에서 구속이 되었죠. 정답은 이럴수럼요 지키기 근데 이제 다녀올게 하는게 없다 다들 지금 던졌다 음.. 이건 안으로는 안으로는 거다 오.. 멍때리.. 음.. 1배속으로 2배속에 1배속으로 아, 이 곳에 잘 안좋든 어쩐지 정보 아세요? 정보 아세요? 쓸세히야 아 저거? 정보 아세요? 네몬 오실 때쯤 지나가는 것 같아 다 아세요? 다른 엔소 광주인데 그게 가장 좋은거 같아요 첫번째의 케이郊 Seb이 그럼 동달은ika 보입HHH 힐링둘 뭐하는거야?